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자 개인에게 세계 최고의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스웨덴 국민들은 이러한 복지와 그에 따른 세금 역시 본인들 스스로 선택했다고 자부합니다. 1946년 스웨덴 총선 승리로 46세의 젊은 정치인인 타게 에를란데르가 총리로 선출됩니다. 당시 스웨덴은 극심한 경제난과 이에 따른 경제주체 간의 대립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에를란데르 총리는 노조와 기업가를 불러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립하던 주체들도 서로의 사정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의 식사는 목욕클럽으로 확장되어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총리의 재임 기간인 23년 동안 목욕클럽은 계속되었고 기간 동안 스웨덴의 모든 복지의 틀이 완성했고 국민 모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누구의 의견도 소외되지 않았고요.